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은 오늘의 영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삭하고 청경채묵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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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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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에는 짜장에 빠질 수 있어요 쫄깃쫄깃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용 새콤달콤한 맛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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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새우는 달콤한 식감이에요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너무 맛있어 달콤하고 맛있어요 계란에 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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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는 거 같아요 겉에 뼈에 뼈는 거 같아요 뼈는 거 같아요 멈추를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단무지 오돌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